1. 미스포춤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플레이예요 플레이예요 나 미스포춤마 500판 했습니다 애들이 지금 방송 보고 있나봐요 큰일 났다 나 CS 20분에 150개 먹는 사람이에요 20분에 150개 아! 아 집중합니다 진짜 아 우리 집에 인터넷이 끊겨서 끊겨 내꺼래 내꺼래요 야 야 배 배 배 큐 큐 제발 야 제발 스타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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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면서 도망가고 때리면서 때림에서 다 Chad 마우스 이상한데? 아 나 왜.. 잠깐만요 어 트리플.. 트리플 나와요? 아 마치 지렸다.. 세리머니 자 15킬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2천개 얘네 캐릭이 포켓 캐릭터라서 지금 밀리는 것 뿐이에요 아 얘네가 포켓 캐릭터라서 그래요 아 나 죽을 것 같네 아 왜.. 니게 잡먹어! 개.. 나 정말 못불려 야 너 뭐해? 야 너 누가 잡고 누가 잡고 야 내가 잡으면 안되냐? 어 내가 잡았다 어 나이스 킬살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아 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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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고? 어 샤코야 어 뭐야? 나 샤코 잡았네? 샤코 여기 아보니께 가셔! 마스 증상 내 카드 증상 오케이 어 나이스 아 샤코 얄미워 진짜 패 죽이고 싶어 진짜 어 나이스 아 나이스 다 코고 치는 못불받을 나 같은 경우 낱득을 타는데 자 잘가 어 좋아요 하하 땅븅 땅븅 나이스 이건 시간 중요하지 안아용 나 죽이지 말아 제라스 진짜 죽이 됐습니다 아씨 아 2킬만 더 하면 된다 2킬 아 2 킬 10만 더 하면 된다 2킬 얘가 무시해야지 오케이 좋아요 요정배만 1킬 나 이거 안죽어? 나 일부러 야 얘들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 다 뺐단 말이야 야 안되봐 안되봐 상대팀이 불리하니까 나갈수도 있으니까 밑밥을 깔아놓는거야 10리전을 펼치는거에요 어 미밥 깔아놓구요 이건 아까 도망갔지 어 야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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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이 급해서 그런가요 막 이게 또 실수를 하고 마음이 야 이즈에 너 도망갔지 않나 일로와 아 이색 아 아 제발 2킬 남았는데 2킬 어 안돼 어 잠깐만 나 피가 왜이래 아 집 갔다 올게 마음 편하게 집 갔다 올게 마음 편하게 어 맞아 마음 편하게 샤크 오는거 아니지 오면 안된다 하하하하 아 애들이 왜 내 말 씹냐 뭐 어쩌라고 그지야 나 아 아 아 애들이 왜 내 말 씹냐 뭐 어쩌라고 그지야 나 아 아 아 아 아 나 킬질로 당한게 늦게인데 아니 끝내지 말라고 새끼야 하하하하 음 오케이 롤방송 존나 웃기다구요? 아 저는 존나 짜증났어요 어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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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